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가 벌인 작품 경연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응모해 당선된 6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자격증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우리 민족끼리에 응모한 글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무상주택과 직업 등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 찬양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의적 표현물 상당수를 제작 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